토요일날 우리 이렇게 강의 끝나고 모여서 뒤풀이 강남역에서 식사하고 이렇게 찻집가서 하는데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사실 이렇게 늘 깨어있는데 비법이 있다, 신법이 있다 늘 하는 얘기인데요. 그 한 신법 두 가지를 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이제 토요일날도 같이 이렇게 요즘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천국에 계시죠? 하면서 천국에 계시죠? 깨어있으시죠?를 좀 더 천국에 있으시죠? 라고 하는 게 극락에 있으시죠? 극락과 천국을 구체적으로 느끼셔야 되거든요. 그게 천국이고 그게 극락이다. 깨어 계신 상태. 이 느낌하고 깨어있지 못할 때를 계속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구분하시되 신법이 뭐냐면 이게 애고의 마음이고 이게 참나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참나와 함께 공명하는 이 애고의 마음이 사실은 이게 극락이고 이게 천국이죠. 참나의 열기가 미치는 영역, 애고 중에. 애고 이 부분은 여전히 소리를 해요. 여전히 이기적인 소리를 하고 여전히 탐진체의 영역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참나를 만나서 극락의 마음, 육바람일의 마음, 이니에지의 마음 그 마음이 있거든요. 이니에지의 마음 잘못된 걸 보면 분노하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 시비를 가리는 마음 왜냐면 이니에지는 참나에만 써요. 원래 유교는 그러니까 우리 참나 안에 있는 정보 원리를 얘기할 때는 이니에지 그게 밖으로 표현되면, 시공 안에 표현되면 측은한 마음, 감정적으로 변해요. 잘못된 걸 분노하고 올바른, 남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진리를 정확히 판별하고 싶어. 우리가 이제 참나랑 접속이 되면 우리 애고가 변하죠. 남의 입장도 더 나의 입장처럼 이해하게 되고 옳고 그름이 더 선명하게 구별되고 남과 또 상황과 더 조화를 이루는 겸손해지고 예절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걸 보면 아니라는 느낌이 더 강력해지죠. 잘못된 걸 보면 찜찜하다는 느낌이 더 강해지니까 더 용납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 마음들이 우리 마음 안에 나타나 있으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선정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평안을 줘요. 기쁘죠. 선정적인 측면으로. 그래서 선정, 사랑, 정의, 예절, 지혜 그리고 이제 또 이 평안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성실한 마음이고요. 양심에 있어서 지치지 않고 뭔가 양심을 밀고 나가려는 힘이 정진력이 있는 마음이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은근히 은근히 이어져 가는 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참나만 아는 게 아니고 소승은 참나 알고 여기 이 세계로 들어가면 끝이다 하는 게 본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다른 격까지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데 대승은 본질이 이겁니다. 내 에고의 세계에서 천국을 만들리라. 내 에고를 바꿔놓으리라 하는 게 수행이잖아요. 그런데 그 참나를 만난다는 게 가장 최고의 비밀이죠. 참나를 만나면 에고는 바뀌니까. 그런데 참나를 안 만나면 참나를 모른 채로 에고가 아무리 바뀌려고 해도 안 바뀌거든요. 그거는 차가운 공에다. 뭔 짓을 해도 차가운 공인 거랑 똑같죠. 열기가 가미되지 않으면 따뜻해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성령에 불이 탁 붙으면 참나에 불이 붙으면 쇠공은 말려도 따뜻해지죠. 그 따뜻해진 영역의 마음이 이제 우리 극락이고 천국의 마음입니다. 사도바울이 하느님 나라 천국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주는 평안과 기쁨과 이런 정의로움들이다라고 하는 게 정확히 그분은 천국에 살다 간 분이죠. 그래서 자기가 로마 시민이지만 자기는 천국 시민이다 하는 거를 분명히 알고 사신 분이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우리 뒷풀잇자리에서 참하시는 중에도 제가 지금 천국 사시죠 하는 거는 이 중에 참나에 대한 자각만 있어도 평안이 생기잖아요. 평안만 흘러도 이미 천국에는 오신 겁니다. 나머지 정의로운 것들, 사랑의 것들 이런 것까지 더 터져 나오면 더 좋겠지만 일단 평안만 느끼셔도 여러분 여동치던 이런 번뇌에서 잠깐 초연해지는 맛만 나셔도 천국에 오신 거 맞아요. 안 그러면 그 느낌이 안 옵니다. 성령에서 오는 열매거든요. 그런 기쁨이, 평안이. 그래서 이 열매 하나라도 일단 드시고 계시면서 조금씩 확장해 가야죠. 그래서 첫째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신법은 천국에 늘 사시는 비법. 끊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끊어져도 상관없어요. 끊어졌다 하는 것도 이미 과거고 지금 어떠냐가 중요하니까 끊어졌다 안 끊어졌다도 애고 입장이지 참나는 끊어진 적이 없으니까 그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빨리 계속해서 참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은근히 살아가시는 비법. 참나를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벗어나니까 애고가 동하게 되니까 애고가 치성해져요. 성령을 만나야겠다. 참나를 잡아야겠다. 그러면 안 되니까 애고 힘을 살짝 빼게 하면서 늘 참나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게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신법이 참나를 찾지 마라는 겁니다. 지금 참나를 찾지 마세요. 천국도 찾지 마시고 몰라 하시면서 참나로부터 벗어났다 생각만 안 하시기 연습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비법입니다. 그럼 일상이 늘 천국이 흐르게 될 거예요. 천국을 찾고 참나를 찾지 마세요. 참나로부터 멀어졌다. 천국에서 벗어났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만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마음이 요동이 돼가지고 참나를 찾아나서시면 한참 돌아가니까 그냥 찾지를 마세요. 그 말만 나타나면 그 말만 계속 요격해서 날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몰라 해버리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참나를 놓쳤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이거 일상에서 써보시면요. 그러면 그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더 말짱해지고 말죠. 더 정신이 차려지고 끝납니다. 그 말에 휘둘리면 오히려 이제 정신이 더 흐려져요.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린 제가 강의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제가 강의하다 속으로 이거 기억 안 나겠는 걸 하면 안 납니다. 진짜로 뇌가 멈춰버려요. 안 난다 그러면 안 나요. 큰일 날래 하면 뇌가 더 작동 안 합니다. 이미 큰일 났기 때문에 뇌는 이제 멘붕에 빠져있지 답을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는 말 안 하기 잊어버렸다는 말 안 하기 그러고 버티고 있으면 은근히 은근히 실마리를 찾아갈 수가 있는데 큰일 났네 하면 뇌가 스탑해버리고 더 이상 계산을 안 해요. 큰일 났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참나를 놓쳤네 라고 하면 놓친 게 돼요. 참나를 놓쳤네 라는 말 안 하는 겁니다. 참나를 놓친 것 같아 라고 걱정이 일어나면 신호인 거예요. 이 신호도 부정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 신호가 오면 반갑게 이 신호를 맞이하고 응 몰라 하고 그냥 끝나셔야 돼요. 그 마음만 딱 마음에서 던져버리세요. 그 부정적인 느낌만 딱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은근히 깨어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깨어있음이 강해지면 참나가 더 드러나고 참나가 드러나게 하는 게 목표지 참나를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라니 참나가 자연히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자연히 참나가 드러나게 하는 비법이 그 말 안 하는 거예요. 놓쳤다는 말 안 하는 거예요. 놓친 것 같으면 빨리 그 마음만 놓쳤다는 생각만 몰라 해버리고 계시면 정신이 다시 말짱해지면 그냥 이미 여기 돌아와 있거든요. 참나가 그런 불안해질 불안해질 필요도 없고 불안해진 상황에 자기를 던질 필요가 없죠. 이 느낌 아시겠어요? 저랑 같이 노는 동안에는 뒤풀이 하더라도 계속 그 느낌으로 계속 노시라는 거예요. 저희 만약에 홍의각장의 직원으로 취직하면 제가 제일 하는 말 이 말입니다. 옆에서 놓쳤다는 말 하지 마. 놓쳤다는 생각을 하지 마. 그러면 계속 흐르게 돼 있으니까 흐르게 하는 게 목표지 붙잡으려고 하시면 놓쳤다는 생각이 나게 되고 놓쳤다 그러면 진짜 놓친 게 되고 다시 붙잡아야 되고 이 작업을 계속하면 너무 지쳐요. 애고가 놓친 것 같아도 참나가 어디 갈리가 있나 하고 몰라 하고 몰라 하면 도로 드러나고 이게 성령 그 사도바울이 성령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항상 하라는 게 거기에 또 집착하면 힘들어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항상 해야 돼요. 늘 기도하고 감사하는 중인 게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기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감사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몰라를 그럴 때 쓰셔야 돼요. 그 말들만 몰라 하시면 심사가 늘 평온과 기쁨 속에서 화평 속에서 흐릅니다. 그게 강하건 약하건 그럼 일단 하나님 안에도 내가 하나님의 우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느껴지시게 될 거예요. 요거 연습하기가 제일 빨리 참나랑 함께 지내는 비법입니다. 요게 이제 칭의 단계에선 요 가르침이 중요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참나를 놓쳤다 성령을 놓쳤다 말하지 않기 요거 요거 이 방법은 알아야죠. 그러면서 딱 정신 차리면 그게 참나요 성령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이제 기본은 갖추셔야 요 말이 효과를 발휘하겠죠. 기본도 안 되어있는데 안 찾으라고 하면 또 불안해서 안 찾고 있으면 불안해서 더 괴롭겠죠. 근데 참나가 뭔지 아셨다면 참나를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드러나게 하시라.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꽃을 피우게 도와주는 거지 내가 강제로 붙잡는다고 이게 그 강제로 붙잡은 건 금방 놓치고 끝납니다. 그래서 참나의 맛을 조금이라도 아셨다면 힘을 빼보면 그렇지 이 자리가 그 자리지 이런 느낌 아실 거예요. 이 자리가 그 자리지. 그런데 또 놓쳤네 라는 말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말 하지 마시기 놓쳤건 안 놓쳤건 그 말 하지 말고 버티시기 그러면 요 얘기는 이제 토요일날도 드렸는데 어제는 실전팀 하나 더 드려야겠다. 요것만 드리고 끝내자니까 아쉬워서 이걸 아셔라.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좋은 것들 있죠.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라고 제가 한마디로 하면 자명이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쪽만 말씀드리니까 상당히 지적인 부분에 집중하시게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사랑이라는 측면도 아실 이 두 개가 같은 건데 자명이라고 말하면 사실은 사랑에 맞아야 자명합니다. 자명하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남한테 해를 안 끼치고 있고 모두를 이롭게 하고 있는 마음 상태라는 거니까 나은함을 둘러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사랑해야 자명하고 자명이 사랑인데 요 측면을 제가 몰라와 자명 방금 말씀드린 건 늘 몰라 해서 참나 자리 바로 알기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비법은 천국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비법은 또 다른 측면은 몰라 해서 참나를 알았을 때 참나에서 온전하게 이런 사랑들이 이런 자명한 것들이 터져 나오게 하려면 한 수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아시면 돼요. 별게 아니고 참나가 사랑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참나가 자명이다 요 말을 왜 먼저 드리냐면 참나는 자명입니다. 그래서 몰라 하시면 이 자명한 느낌이 흐르시죠. 선명한 느낌이 흐르시죠. 이 자명이고 몰라가 자명인데 몰라가 자명이라는 건 훨씬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알아차리는 자리라는 건 몰라 해서 참나를 알면 참나는 자명하게 알아차리는 자리다 요건 이해하기 쉬운데 한 수 더 나가야 됩니다. 거기는 나와 남이 없지 않느냐 하는 여기 홍범 14조에서 7조 8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7조 8조 앞 얘기에서는 자명만 얘기해도 다 이해하실 텐데 7조 8조 가면 한 수가 더 나와야 됩니다. 아 자명이 사랑이구나 하는 게 나와요. 나와 남이 없으니까 거기는 사랑의 자리구나.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에서도 결국 들어가면 답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보니까 참나가 양심이다. 이게 사랑 자명 이게 다 결국 양심 아닙니까? 이거 합하면 양심이죠. 양지 양능이죠. 알고 사랑하고 알고 사랑하고 이건 아는 쪽이고 이건 하는 쪽인데 이 두 개가 결국 하나의 양심이라는 걸 아시면 참나가 양심이더라 하는 거를 바로 알고 들어가시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어제 이게 비법입니다. 참나가 사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나가 지금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나를 놓쳤다는 생각만 하지 말아보세요. 첫 번째 비법을 써보자고요. 지금 마음이 뭔가 처연하고 평온함이 흐르죠. 층위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고수인데 한 단계 더 들어가려면 이제 성화로 가려면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자리가 사랑이라고 한번 알아보세요. 여긴 나와남이 없네. 벚꽁에서 구공으로 구공으로 넘어가는 비법입니다. 벚꽁 일체가 참나작용이고 참나가 내 안에 늘 흐르고 있네. 그런데 구공 사랑이 늘 흐르고 있네. 사랑이 결국 양심이죠. 모두를 위하는 마음이니까 양심이 흐르고 있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지금 7번 8번에 제가 항상 7번 8번은 빼놓고 아공 벚꽁 얘기를 많이 드린 게 7번 8번은 구공의 내용이거든요. 벚꽁의 극치에서 구공이 나와버리는 내용을 벚꽁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 구공의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뽑아서 육바람이 있는 거고 7, 8번까지 가시면 모든 4대 성인들은 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읽어드린 석가모니 수타니파타에 앉으나 서나 걸어댕기나 누워있으나 항상 자비심을 챙겨라. 이것은 신성한 경지다. 이게 실전적인 얘기예요. 지금 계속 어떤 제자들은 그 상태를 늘 내 본내가 없는 열반이라고만 알 거예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그 자리가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자비의 자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느낌 다르죠. 열반의 마음이 사실은 자비심이다. 그러면 이제 대승의 기본 원리가 나와 버립니다. 석가모니께서도 자비를 강조하신 것 자체가 단순히 아공 차원이 아니고 구공의 얘기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 4대 성인이 들어가시면 구공 얘기 안 하고 4대 성인 자리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 얘기를 안 하고 자비 얘기를 안 하고 인정 못 받죠. 그러니까 공자님 논어에도 2인편 보면 찰나 해도 엎어지고 자빠질 때도 사랑에 대해서 마음을 챙기고 있어라. 여기에 엎어지고 자빠질 때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안 하는 게 사랑인데 공자님의 사랑인데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생각하고 있는 건 생각은 끊기겠죠. 무상하니까 늘 보존하고 챙기고 있으라는 건요. 참나 자리 챙기고 있으라는 왜 이 참나 가 사랑의 본체 니까요. 참나 자리만 우리가 잡으면 거긴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랑의 본체 거든요. 고마움만 챙기면 사랑이 육바람일의 모습으로 터져 나옵니다. 사랑하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니까 남을 해치는 사람 몸은 화가 나는 거고 사랑하니까 남과 조화를 이루는 거고 사랑하니까 사랑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으니까 뭐가 옳은지 그른지가 보이는 거거든요. 사랑의 마음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를 모르면 여러분이 하는 행위가 선인지 악인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만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선악 판단을 잘 못 하겠어요 하는 건 남의 사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이 선인지 악인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악을 해놓고도 미투운동에 걸린 분들 선악 판단이 잘 안 돼요. 걸렸을 때 뭐라고 하냐면 상대방도 좋은 줄 알았어. 이게 남의 입장이 전혀 안 대보니까 그런 황당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요. 선악도 판단할 수가 없다는 이게 다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 귀하다. 바울도 사랑은 온유하고 인내하고 지혜롭고 무례하지 않고 인위의지 다 얘기합니다. 거기까지 아신다.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철학자가 되셔야 돼요. 고수가 되시려면 화음경 일지보살 여기 들어간 양반들이 일지부터는 사랑에 대한 원리를 아시는 육바라밀의 원리. 사랑은 육바라밀로 하는 거야. 이거를 아시니까 일지 쳐주는 거죠. 그전에 우리가 화도 아무리 깨쳐서 내가 참나가 늘 흐르고 일체가 나와 둘이 아니요. 아무리 하고 다녀도 사랑의 요소가 육바라밀인지 모르면 일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신 거죠. 근데 참나만 알아도 사랑을 모르실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은근히 참나가 흐르게 만해도 지금 흐르고 있으면 사실은 그게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7조 8조 내용을 가지고 아 모두 남도 나랑 둘이 아니니 자타 부리니 남을 사랑해야지 그러니 결국 홍익인간 나와 난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게 내가 갈 길이 구나 요 생각도 같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비법 이라고 하느냐 지금 참나를 챙기시는 게 사실은 사랑을 챙기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요게 비법 이래요. 그거 아시라는 요. 은근히 참나만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랑이 육바람 일이 덜 나와요. 그런데 내가 사랑의 핵심을 잡고 있다는 거 알면 몰라만 해도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서 남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부당한 걸 보면 더 분노하고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더 나옵니다. 들썩이 그래서 몰라 하면 자명한 알아차림만 흐르면 일주보살 그건 확실히 흐르면 일주보살 육바람 위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제일 확실하면 일주보살 일주보살 몰라 했을 때 사랑이 들썩하면 일주보살 육바람 들썩하면 일주보살 그 단계 차이가 있어요. 그 단계를 올라갈 수 있는 비법도 저는 일지보살 간 이후에나 정명도 선생의 식인편이 잘 이해 될 겁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부터 우리가 미리 그렇게 공부를 하자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몰라 하셔서 잡고 있는 그 자리가 나와 남을 불러보지 않는 사랑의 자리요 양심의 자리다 하는 것도 아시면서 몰라를 하고 계시면 더 잘못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만 안 끊어지면 여러분이 일상에서 만약에 이런 거죠. 일상에서 가족하고 싸울 때도 몰라를 했을 때 몰라 해서 나의 평온이 나는 내 마음은 평온해졌다. 나는 이 상황에서 초연해졌다. 까지만 느끼시면 천국이 폭이 좁죠. 여러분 애고의 마음에 그 정도 평안밖에 안 느껴지고 측은지심이 약하다면 천국의 폭이 좁은 거예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긴 들어갔어도 영주권자지 시민권자 못됩니다. 제가 드리는 게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나가 사랑인 줄 알면요. 가족이랑 싸우다 몰라 했을 때 딱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자리에서 초연해졌을 때 평안만 느끼는 게 아니라 초연해졌을 때 저 사람 마음도 진지하게 이해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거예요. 사실 사랑을 실천한 최고의 준비 상태가 된 건데 그거를 자신의 평안으로만 이해해 버리고 나의 열반 상태로만 이해해 버리면 폭이 좁아져요. 그 사람이 누리는 천국의 폭이 좁죠. 그래서 한 수 더 있다는 게 그게 사랑이다라는 걸 아시면 싸우다가 몰라를 해가지고 오히려 상대방 마음까지 이해해 보는 쪽으로 확장해 버리겠죠. 왜냐하면 몰라가 이미 사랑이니까 몰라가 이미 나와 남을 안 가르겠다는 거고 내 애고에 너무 치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니까 사실은 사랑의 선언이에요. 다툼을 가지고 있다가 몰라 해버리는 거는 도피가 아니라 사랑의 선언입니다. 내 거를 몰라 하겠다는 나와 남 가르는 걸 나 몰라 하겠어 하고 통 큰 마음이 돼버리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남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터져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육바람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게 차단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나 평안하고 나 해탈이면 충분해라고 자꾸 곱씹어 버리면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참나가 내 안에서 역사를 못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고 싶은데 막혀버려요. 그래서 은근히 몰라로 흐르시되 몰라 몰라 하면서 놓쳤던 것도 모르고 끊어지는 것도 모르겠어. 쭉 정신만 차리시고 가되 그 정신 차린 상태가 사랑의 상태다 라는 걸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을 잘 챙기시는 게 비법입니다. 비법 두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참나를 잘 챙기셔라 참나가 자연이 드러나게 하라 붙잡지 마라 이 정도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그게 사실은 사랑이니까 사랑을 잘 챙기시고 사랑이 늘 드러나게 하시라 느낌이 확 다르죠. 이게 법공 구공의 차이입니다. 구공의 맛을 여러분도 다 아실만한 게 있으니까 구공을 제대로 알려면 일찍 가야겠죠. 한데 제 얘기는 양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인도 준우도 알아요. 기본적인 양심은 다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바로 바로 지금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몰라 해놓고 이게 사랑이다 하고 자꾸 곱씹으시면 그렇게 느껴보시면 일상에서 사랑이 계속 더 터져나오게 되는 육바람일이 더 쉽게 발현되는데 아주 미천이 될 거 같습니다. 양심분석 하시고 다 할 때도 몰라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 거기서 사랑이 나오니까 나머지 이니에이지 분석이 잘 되는 거거든요. 선정에서 벌써 사랑을 끄집어내시는 연습을 이 감각을 좀 기르시면 좋겠다. 어제 드린 말씀이 정명도 정명도 선생님이 그런 느낌을 잘 설명해놓은 게 식인 편이거든요. 사랑을 알아야 된다. 유교 선비들도 대단한 게 그겁니다. 바로 사랑부터 알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니에이지는 이니에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니다. 공자는 인만 강조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한. 군자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중에도 사랑은 놓치지 않는다. 노노에 다 있는. 아예 사랑에 들어가 살아라 해서 이인편입니다. 마을 니자 사랑 니자 사랑을 니가 사는 마을로 삼아라 이게 노노의 이인편 이고공연 다 4대 성자급들은 사랑을 이깁니다. 나아남을 둘러보지 마라 사랑 서쿠라테스도 아테네를 위해 봉사하라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명령이다. 해서 아테네인들을 돕지 못할 바에는 날 죽여라 해가지고 처형당하신 분. 그 안에 있는 그거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안 하겠다. 내가 받아서 좋은 건 남한테 해주겠다. 이 마음이 사랑이죠. 그래서 제가 양심이 양심이 뭡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양심에 기준이 있습니까? 양심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항상 양심은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형이상학적으로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참나가 그 마음이에요. 그게 밖으로 나오면 그냥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차마 못하는 마음인 거고요. 그게 양심의 작용이고 들어가면 그 본체가 참나인 거죠. 텅 빈 그 자리. 텅 빈 그 자리에서 나와 남이 없으니까 밖으로 나올 땐 항상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줘야 직성이 풀리고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안 해야 직성이 풀리지 반대로 하면 엄청 찜찜해지고 답답해지게 돼 있는 거죠. 사랑을 계속 보존한다고 느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몰라 괜찮아 써서 늘 참나가 흐르게 하는데 나름 요령이 있으신 분은 그 부분으로 한번 고민을 더 해보세요. 내가 이 참나의 마음이 원래 나와 남이 둘이 아닌 마음인데 참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족이나 친지들 친구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나 그걸 자꾸 물어보시면 아마 공부가 훨씬 더 빨리 익어갈 겁니다. 그런 얘기 하는 분이 있어요. 나와 남이 다르고 정보가 부족한데 남의 입장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못해요. 사실 우리는 저도 여러분 입장 다 이해 못해요. 지금 무슨 상황이 있을지 몰라요. 늘 본다고 해서요. 늘 본다고 해서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오늘 또 뭔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늘 보는데 늘 본다는 걸 가정하고 조언을 해줬더니 아 오늘은 다른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말이 다 무용하죠. 이거는 전제하고요.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참나 상태에서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나의 마음이 강하면 진짜 남을 아껴서 그 말과 행동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에고의 힘이 강하면 나조차고 남한테 그 말과 행동이 나가게 됩니다. 그거는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잡을 수 있잖아요. 남의 사정 다 모르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거는 물어봐서 정보를 캐 놓을 수밖에 없는데 상대방이 정보를 안 내놓으면 내가 더 모르는 것도 많죠. 상대방이 자기 사정을 다 설명 못 할 것도 많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누가 물어보면 네 심정 어때요? 다 어떻게 얘기해요? 수많은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걱정이 엉켜서 지금 내 마음을 만들어냈는데 내 데이터를 어떻게 하나님 아니고 어떻게 남한테 깝니까? 못 가요. 까고 싶어도 못 가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건 모른다고 쳐도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몰라 하고 하나님하고 접속하면 영감이라는 게 또 동하거든요. 그런데 영감까지는 차치하더라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잖아요. 참나의 힘이 강해서 즉 사랑의 힘이 강해가지고 남을 진짜 나처럼 보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나조차는 마음이 더 큰데 지금 남한테 이렇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체면치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고 계신 건지 자기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그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 말을 드리는 거지 남의 입장을 다 이해하신 뒤에 뭘 하십시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한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너 진짜 이거 저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야? 저 사람을 진짜 너처럼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면 네가 어떤 걸 챙기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물어보시면 분명히 욕심이 몇 프로는 있으실 거예요. 자식 걱정 그래도 욕심이 있습니다. 야 너 잘되라고 하는 얘기야 너가 잘돼야 나도 잘되지 막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안 해. 그러니까 그거 좀 따져보셔서 최소한 51% 이상은 남을 위하는 마음이 커졌을 때 그때 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늘 챙기고 있으면 그 상태가 빨리빨리 되지 않을까요? 일상이 크게 변화하실 겁니다. 사랑을 챙긴다 라고 접근하면 이게 되게 달라져요. 나 직장 다녀. 나 참나 잘 챙겨서 직장에서 뭔 욕 먹어도 다 괜찮아. 이제 몰라 해버려. 뭔가 지금 이거는 복공도인으로 맞는데 구공도인으로 부족하거든요. 구공도인은 나 사랑을 늘 챙기고 있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직장 꼰대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차별심 안 갖고 저 사람도 잘 돼야지 하는 마음으로 내가 딱 깨워서 양심에 맞게 술을 놔버려. 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럼 짓는 카르마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지은 업이 다르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업은 비슷해 보여도 속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과보가 다릅니다. 카르마 경영의 궁극의 경지는 자기 속마음부터 관리해가지고 사랑으로 일을 처리해버립니다. 사랑 베이스로 단호할 땐 단호하고 단호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랑이니까 무조건 포용하자 이게 아니고요. 사랑의 베이스 나와 저 사람을 둘러보지 않고 저 사람이 나라 할지라도 이거는 혼나야 될 일이야 그러면 혼을 내는 거고 둘 다 잘되라고 술을 놓는 그 보살의 마음을 갖고 계신지는 본인이 확인하셔야 돼요. 늘. 근데 또 착각도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한다고 착각 일반인들의 착각은 벗어나셔야 보살 아니겠어요? 착각이 생기더라도 그럴 땐 더 몰라 해보세요. 나도 놔버리시라고요. 몰라는 나의 애고를 놔버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놔버리는 핵심이 내 이름도 몰라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 애고를 놔버리는 몰라 할 때 내 애고 놔버리고 참나가 드러난다 이거를 몰라 할 때 내 애고를 놔버리고 사랑이 드러난다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느낌이 상당히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정명도 선생이 아주 공부의 비법을 얘기했는데 이게 초학자들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이긴 한데 제가 한번 정명도 선생이 시금편이 짧아요. 핵심되는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 얘기 듣고 좀 들으시면 느낌이 다를 겁니다. 학자는 반드시 사랑을 먼저 알아야 된다. 유교는 무조건 사랑입니다. 인의의지가 인의의지가 하나로 인이에요. 사랑인데 사랑을 하자는 건데 지혜로운 사랑 정의로운 사랑 그런 겸손한 사랑 성실한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목표가 사랑이란 건 혼연이 만물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만물일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만물일체의 마음을 여러분이 만드시려면 우주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만드시려면 몰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에고로는 그걸 못합니다. 에고로는 여전히 나와 남이거든요. 남을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에고가 성성하면 에고는 에고사랑이 더 큽니다. 따라서 에고를 몰라해버리고 깨어있는 상태가 정명도 선생은 사랑이라고 본 거예요. 참나를 사랑이라고 본 겁니다. 사랑 그대 안에 있는 혼연일체의 마음 그게 사랑이다. 인의의지 중에 사랑 나머지 정의의절 지혜 성실은 모두 사랑이다.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서 에고를 초월하게 하고 마음을 잘 챙겨서 사랑을 챙길 따름이다. 늘 사랑을 챙길 뿐이다. 그러면 힘 안 들이고 깨어 계시기만 하면 사랑은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챙기면 이 말이 사랑만 챙기면 늘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랑만 잘 챙기면 잘못될까 봐 미리 방지하고 자기를 단속하려고 하고 또 억지로 진리를 알아내려고 할 필요도 없다. 깨어 계시기만 하면 자연이 사랑의 마음만 품고 있으면 자연이 뭐가 자명하지 찜찜한지가 와닿게 되고 사랑의 마음만 품고 살면 정의로워지고 겸손해지고 성실해지고 알아서 온다. 깨어 계시기만 하면 육바람일이 다 구현된다. 이 소리를 써는 겁니다. 유교식으로 이미지가 다 구현된다. 만약 마음이 진짜 게으르다면 참나도 놓쳐버리고 진짜 애고상태의 어떤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당연히 막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사랑을 챙겨서 이미 깨어있으면 이미 깨어있으면 사랑을 챙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게으르지 않은데 뭘 방지하겠다는 거냐. 사랑하려면 내가 뭔가 계율도 지켜야 될 것 같고 엄격히 애고를 단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깨어있으면 이미 넌 사랑이라니까. 이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야. 뭘 억지로 막겠다는 거야. 이분 대가예요. 주자나 정의천도 이런 말 못해요. 정명도니까 하는 거예요. 이분은 육지보살 소리 듣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다 해보고 나서 자유를 얻은 분이라 이렇게 말을 날립니다. 주자나 정의처는 삼지사지 이래요. 이분들은 올라갈 때가 많으니까 엄청 자신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방지하고 유혹을 막자 이런 거 벽에 붙여놓고 이런 분들인데 정명도는 아니 너 깨어있으면 되지 유혹을 막내 만에 뭔 그런 말을 해. 그냥 너 깨어있는 게 이미 사랑이 흐르고 있는 거잖아. 너 이미 사랑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원리를 몰라서 모르면 마땅히 찾아내서 알아야 될 거면 되겠지만 이미 사랑을 챙기고 있잖아. 그러면 뭐가 사랑에 맞는지 뭐가 그런지 그냥 알게 될 거야. 차차 원리가 밝아질 거야. 뭘 걱정해. 그러니 어찌 막 이렇게 찾아다닐 필요가 있겠는가. 양심은 본래 자비롭고 본래 정의롭고 본래 겸손하고 하니까 성실하니까 양심만 잘 챙겨. 양심만 잘 챙겨. 이게 구공도인 같잖아요. 그럼 구공만 얘기하나 들어가 보면 이 도는 만물하고 달라서 형의하의 세계랑 이 도는 차원이 달라. 이거 아공입니다. 만물과 도를 구별해요. 형의상과 형의하를 구별합니다. 형의상은 아무리 만물 중에 형의하 중에 큰 것도 형의상보다 클 순 없어 이 얘기를 하고요. 바로 벚꽁 얘기래요. 그런데 동시에 천지는 나의 작용이야. 천지는 나의 작용이야. 맹자가 그랬습니다. 만물이 모두 나한테 갖춰져 있다. 내가 만약에 나를 돌이켜보아서 정성스러우면 애고를 초월해버리면 최고의 즐거움이 거기 있다. 맹자가 이미 해놓은 말이에요. 만물은 내 안에 있으니 내가 나를 돌아보아서 참나랑 부합해버리면 하느님과 부합해버리면 애고가 떨어져 나간 거를 유교에서는 정성스럽다 그래요. 사사롭지 않은 상태. 정성스러워지면 즐거움이 최고가 될 것이다. 만약 자기를 돌아보서 정성스럽지 못하면 즉 애고가 성성하면 여전히 애고와 타자가 나와 타자가 대립하게 될 것이니 이건 끝내 합치되지 않는다. 애고끼리는 절대 합치되지 않는다. 어찌 즐겁겠는가. 정경도 선생님 이 짧은 글 안에 나올 게 다 나오고 있죠. 두 달랑만 더 할 건데 그러니 사랑만 챙기면 된다. 해야 할 일만 할 뿐 억지로 바로잡으려 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랑의 마음을 챙길 뿐 억지로 진리를 더 하나 내려고 억지로 더 자기를 더 성스럽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이요. 제가 초보자가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말이라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알면 이게 아주 신법입니다. 뭐냐면 자연스럽게 참나가 흐르게 하는 게 사랑이 흐르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육바람일 분석 이런 거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시는데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사랑의 마음으로 자명찜찜을 분석하고 그 찜찜한 거 있으면 바로잡을 뿐 자 지금 여러분은 이미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에 걸리는 것만 양심 분석해서 바로잡으세요. 더 잘하려고 하지 마시라. 지금 사랑이 찜찜하다고 하는 거 사랑의 마음이 찜찜하다고 하는 그것만 바로잡아야지 억지로 더 잘 분석해야지 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찜찜하지 않은 걸 억지로 강요하지 마시라고 자기 사랑의 마음만 잘 보존하면서 찜찜하면 이해하고 또 찜찜하면 바로잡고 이렇게 이론과 실천해서 점점 성숙해가는 게 해야 할 일을 할 뿐 억지로 바로잡지 말아라. 잊어버리지도 말되 늘 깨워서 참나가 사랑이 흐르게 하되 억지로 조장하지 도 말고 터럭만큼도 억지 조장의 힘은 하지 마라. 난 안 찜찜한데 억지로 이렇게 하면 더 완벽하지 않을까 더 성스럽지 않을까 하지 마라. 그러면 이게 사랑을 챙기는 최고의 방법이다. 사랑만 챙기는 순간 곧장 나와남은 둘이 아니게 될 거다. 깨어나기만 하면 곧장 몰라만 하면 나와남은 둘이 이 악능이 원래 우리 안에 이런 이니에지의 암과 능력이 다 있는데 습관화된 마음 업보의 마음이죠. 불교식으로 업장이 두터운 마음이 아직 제거 안 돼서 우리가 이 마음을 보존하는데 익숙하지 못한데 익숙하게만 해라. 그러니까 지금 사랑의 달인이 되고 싶으시면 사실 몰라만 잘하시면 되죠. 기본기가 몰라만 잘하고 양심에 솔직하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자명하면 자명하다고 하고 찜찜하면 찜찜하다고 그러니까 몰라와 자명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은 몰라와 사랑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익히는 것이 오래되면 옛날 습관이 떨어져 나간다. 이 원리는 너무 쉬운데 안 할까봐 걱정이다. 봉우 선생님 말씀 같아요. 너무 쉬운데 사랑만 보존해라. 지금 몰라하고 딱 사랑만 보존하고 살아가면 그 마음에만 충실하게 살아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을 보존하고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자명하다면 하고 찜찜하자. 자명하다면 안 하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걸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데 이 맛을 알아가지고 즐거울 수만 있다면 지킬 거 걱정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이분은 되게 억지로 하는 거 싫어하는 분이에요. 지금 몰라해가지고 이미 신바람 나고 평온하고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면 이미 신날 텐데 그 신바람만 계속 지켜가면 되지 신바람까지 나면 뭐 그거를 고민할 필요 있냐 내가 계속 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 있냐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양심분석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게 좀 더 말씀드려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맨 뒤에 가면요. 널리 중생을 구제하는 건 성인이 성인의 작용인데 성인의 공덕인데 비법은 비법은 내가 하고 싶으면 남도 하게 해주고 내가 이루고 싶으면 남도 이르게 해주는 거 내 입장을 살펴서 남을 잘 이해하는 거 이게 양심분석이죠. 이게 사랑의 올바른 방법이다. 사랑을 살필 때 사랑을 살필 때만 사랑의 본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본체와 작용을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늘 사랑을 보존할 뿐이다. 방법론은요. 내 입장을 봐가지고 내 입장을 봐서 내가 찜찜한 일은 남한테 안 하고 내가 자명한 건 남한테 해주는 내가 하고 싶은데 남도 꼭 하고 싶을 것 같은 거는 내가 그거 무시하면 찜찜하겠죠. 그거 배려해주고 이런 식으로 내 입장을 잘 이해해가지고 남의 입장까지 이해해주는 그게 방법론이다. 이 방법론을 쓰면 사랑이 더 자명하게 드러날 거다. 이제 요소리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신법을 아시겠죠. 우리가 늘 하던 몰라를 몰라를 사랑으로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요? 몰라를 사랑으로 몰라와 자명이 몰라와 사랑으로 나가시면 몰라 했을 때 사랑이 충만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맛이 새로워질 거다. 몰라 할 때 더 자명해진다는 말이랑 사실은 같은 말인데 이쪽 측면에서도 지혜 측면 말고 사랑의 측면에서도 이성의 측면과 감성의 측면이 있는 거니까 두 측면에서 다 한번 보시면 훨씬 삶에 유용하실 거예요. 공부도 도움이 되고 지금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할 때 바로 화가 나더라도 몰라서 몰라 해가지고 처연해진다 에서 멈추지 마시고 처연해진 상태에서 처연해졌다는 얘기는 애고가 약해졌다니까 남의 입장이 돼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진짜로 남은 어떤 저 사람은 무슨 마음일까 라고 진지하게 접근할 수도 있는 상태잖아요 그걸 활용하시라는 그러면서 그게 사랑의 보존 다른 말로는 자명의 보존인데 더 자명해지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지적으로는 행적으로 보면 사랑입니다 지화행을 하나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몰라 잘하는 비법 말씀드린 거 하나랑 그게 사실은 사랑이다 하는 거 하나까지 이해하시면 훨씬 마음 공부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사랑을 챙기는 비법을 배우셨다 이렇게 느끼시면 좋겠어요